이번 시간에는 상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상속이 참 좋은 기능인데 이게 복잡성이 높아서 할 얘기도 많고 또 상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자바스크립트가 유연하다 보니까 많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크게 상속이 객체와 객체가 직접 상속하는 방법이 있고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 객체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 또는 오리지널 자바스크립트로 치면 constructor function을 통해서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문법을 이용해서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제 생각에는 적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클래스로 상속을 하지 않고 이 클래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상속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는 해드릴 거지만 실제로는 클래스랑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쓰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은 또 중요한 주제이긴 한 거예요 상속에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person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클래스가 new를 통해서 생성될 때 여기 있는 이 constructor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객체의 초기값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객체는 sum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저 메소드는 그 객체의 소속이 아니고 그 객체의 프로토타입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person을 이용해서 생성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함수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erson 플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우리가 만드는데 저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person의 기능을 물려받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sup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constructor를 실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자식 클래스에서 별도로 실행하는 걸 통해서 부모의 코드를 재활용하면서 자식만의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m 이라고 하는 메소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super.sum을 통해서 재활용하고 거기에 자식만의 작업을 추가한 거죠 그리고 average는 부모한테는 없었던 메소드이기 때문에 person 플러스에 추가된 메소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할 얘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끊고 기분 좋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